와 진짜 그지 같은 데만 떨어지네 1차 상가 어 경찰차 리스폰 되는 것 같은데요 경찰차 스폰 됐다 경찰차를 탈 생각하지 말고 경찰차 바로 옆 건물에 내려가지고 경찰차 못 타는 애들 조지면 됩니다 개많이 내리죠 샷 건들고 있네 징가비즈렁 어 저기 있다 더 있어 숙진갑 두 개면 가도 되지 잡으러 가자 주유소 저기 뭐야 휴게소 거기 애들이 뭐야 이게 한조야? 다 없어? 아까 총을 쐈는데 분명히 저 원래 캐몽 안합니다 얼굴은 이미 깠어요 있다 한 명 더 있어 한 명 더 있어 얘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 나 어그로 끓은 놈들 다 잡으러 간다 어 저기 아 앞에 가로막았었는데 딱 기가 막혔네 그만 영화였었는데 거의 뭐 예아 나 징가비 라는거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ㅂ 빵빵쭉쭉쭉쭉쭈어쓰어 얘야 나 진가비로 안다 뚜벅이는 사회의 악이에요 악이니까 제가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난 사회의 악이야 뚜벅이는 사회의 악이야 뭐야? 왜 아니었어? 뭐야? 제발 아나 못하는 애였어 딱 봐도 24명 남았어 제 목표는 10킬 이상만 하면 돼 20킬 목표 아니야 20킬만 하면 돼 20킬 목표는 나중에 다 다 1등을 만들고 나서 그때 노리는 거지 지금은 저기 뚜벅이 그렇게 숨어도 보여? 그 작은 나오면은 AR 타만 좀 챙기죠? 뚜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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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 3세대면을 하자는 겁니까? 3세대면 하기 싫은데? 쟤 불탔으니까 쟤 내렸겠죠? 저기 내렸네? 지프야 헬로? 와 딴에 여기 밑에 똥차도 있다 싸우지 맙시다 게리나 됐다가 꼴 1등 못할 수가 있어 일단은 얘들 싸우게 냅둔 다음에 난 경찰 찾아서 빨리 톡 끼면 되거든 그러면 톡 껴가지고 애들 최대한 이들끼리 싸워 모두 만든 다음에 한 명 나오면 피 조금나면 한 명 나오면 걔 쫓아 먹으면 돼요 저기 뚜벅이 있죠? 지금 경찰차 부셔진 놈 나한테 쏘는 것 같은데? 지프탄놈 미친거야? 야 너 뒤졌다 얘 매그놈을 차만 보슬라고 하는 것 같은데? 너 뒤졌다 이 새끼 야 니가 그렇게 꼼수를 잘 쓰냐? 야 니가 그렇게 꼼수를 잘 쓰냐? 임마 일로와 아 저 똥차도 안되있는데 에이씨 가만 베베 어 경찰차 한대도 합류했다 빠질게요 아 이렇게 싸우면 안돼 이거 너무 문빨 싸움이야 그니까 실력 싸움인데 피크 잘못했다가 내가 다구리 쳐맞을 수도 있어가지고 멀리서 방관을 하면서 어 한 마리 남을 때까지 기다립시다 삼각관계는 안좋아 안좋아 마을로 내려왔나 뚜벅이 어 저있다 어 저있다 뚜벅이 잡으러 가자 어디갔어? 어 왜 뚜벅이 어디갔어? 어우 근처에 있네 어디야? 오로이드 하으 어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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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차 피도 없는데 아 피도 없는데 얘가 딜러였어 개 멍멍이 같은 놈 골프리 냅두고 어디 갔니? 어디 갔어 얘들 운명이 총소리가 났는데 어디 간 어디 갔느냐 내 놈들 총성이 났는데 어딜 간 것이냐 저기 똥차 그 뒤에 뚜벅이 누웠죠? 저기 뚜벅이 누웠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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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? 내가 초보 때 저지 됐었지 저 사이에 숨으면 안 보이는 줄 알았는데 졸라 잘 보여 멀리서 14명 2명 싸우고 있고 AR끼리 싸우고 있죠 지금 아 여기 보급붐 있구나 난 토끼일 거거든 나는 에어드락 안 먹거든 아 에어 한 개 더 있거든 안녕 안녕 11킬 아 나 저기 쏜다 저기 앞에 경찰차 있죠? 나 쏘는 거거든? 앞에 모래 뒤져 막 졸라 못 맞추네 졸라 못 맞추네 이 차가 더 차량 많아 너 뒤졌다 이제 얘 잘 못 쏴 컴온 맨 저 또 있네 잠깐만 장전 좀 하고 볼게요 차 있는 대로 유인을 하고 아 그 차 아니야 이 차 탔 거야 네 차 탔 거야 고마워 와 스나먹... 스나들고 있는데? 얘 스나들고 있네요 와우, 펜타스틱 나도 길리... 길리슈2 나 스나들 못쓰는데? 다섯명 여기가 범위 아니에요 여기서 기다리면 애들이 올거야 여기 기다리면 애들이 올거에요 다섯명 굳이 안찾으러 다녀도 돼 어차피 저 마을 밑에 있겠지 뭐 있어봤자 마을에... 마을 밖에 더 있겠냐? 숨을 데가 없네 근데? 여기? 일단 숨어 있읍시다 다음 가스까지 1분밖에 안 남았거든요? 오게 돼있어 어차피 일로와! 어 어차피 별 짓다 해도? 여기 여기 돼있어요 저기 또 에어드랍 떨어지냐? 후... 에어드랍 떨어지냐? 쏘야피 감사해요 구조물 감사합니다 고조물 3명 2차 더 셰핑 있지? 훨씬 셰핑 마을에 싸우는 애들 나 자리 개좋아 2차 2차 바리게이트 여기 1차 바리게이트 다음 가스가 여기로 좀 가야 되거든요 오맹 가면 돼 어차피 내가 자리가 제일 좋아 다른 애들보다 가스 온다 어 마지막 한 명 나네 저기 다 있네 얘들 저기 있네 보였죠? 그만 대가리 아아 가스 아파 가스 아파 가스 개 아파 저기 다 있네 아 1위 나이스 16킬 1위다 pam pam 그럼